이번 주 일요일 수천여 명이 참가하는 2019 LA 마라톤 대회가 열려 다저스타디움부터 산타모니카까지 26.2마일 구간에 걸쳐 주요 도로들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오는 일요일 오전 4시와 5시 사이에 선셋과 헐리우드, 산타모니카 블러버드 등의 차량 진입이 통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라톤은 일요일 오전 6시 30분 다저스타디움에서 시작됩니다. 코스는 선셋 블러버드를 따라 차이나타운과 LA 다운타운, 리르 도쿄를 돌고 이후 에코팟과 실버레이크, 로스펠리스를 지나가며 헐리우드과 베블리일스, 센츄리시티를 거쳐 산타모니카 피어로 이어집니다. LA 다운타운의 도로들은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개통될 예정입니다.